나 당신 안 사랑해. 내가 지금 제대로 들었나? 무슨 뜻이에요 형님? 어머님 사랑한다고. 아 그쵸. 저도 어머님 사랑하고.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고. 뭔 뜻이야? 근데. 이혼던 거야 뭐야?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.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몰라. 사랑해서. 넌 사랑 표현을 반대로 해? 미움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? 정확히. 어떤. 취하신 거 아니죠? 지극히 좋아하는 거요. 옛날 표현으로. 연모인가요? 연. 연모인 나발이고 상황이 맞아? 그런 게 사랑이면 나도 너 사랑하고. 안아드리고 싶어요. 저도 안기고 싶고. 이성봉미. 못 느끼셨어요? 이혼을 무슨 약 먹었어? 누가 뭐 줘서 너 받아먹은 거 없어? 오직 어머님한테만 향하는 감정이고 느낌이에요. 태어나서 처음. 형, 형은요? 형에 대한 마음하고 달라요? 비슷하죠? 맞아. 가족으로서 정 들지. 미안해. 김타임. 선생님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